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31절 들어가십니다. Therefore when he had gone out.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Now is the son of man glorified. 지금 the son of man 인자죠. 인자가 여기 이제 비동사와 glorified가 결합해서 영광을 받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고 있고 and God is glorified in him. 하나님께서도 in him 그 안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다. 이런 얘기죠. 31절 보십니다. Therefore when he had gone out. 그가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Now is the son of man glorified.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고 있고 and God is glorified in him. 하나님도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고 있다. 32절에 if God is glorified in him.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 즉 예수님 안에 영광을 받으면 God will also glorify him. 하나님도 그분 즉 예수님을 in himself 그분 안에 즉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주실 것이다. and will glorify him immediately 그리고 immediately 속히 주실 것이다. 속히 영광을 주실 것이다.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32절 if God is glorified in him.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 즉 예수님 안에 영광을 받으시면 God will also glorify him in himself.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그분 즉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and will glorify him immediately 그분 즉 예수님을 속히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3절에 가시면 little children 작은 자녀들이여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children은 자녀들 그래서 이제 child 단순한 child입니다. I am with you. 내가 너희랑 a little while longer 좀 더 있게 된다. 자 요인이 맞춤 게 있다고 생각하겠는데요. You will sing me. 너희가 나를 찾을 거야. and as I said to the Jews 여기서 접속사에서는 뭐뭐대로죠. 내가 the Jews 유태인들한테 말했던 대로 And now I also say to you.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Where I am going. 내가 가는 곳. 뭐뭐하는 곳이죠. 내가 가는 곳에 You cannot come.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 전체 보시면 little children 작은 자녀들아 I am with you a little while longer. 내가 좀 더 너희와 함께 있다. You will sing me. 너희가 나이를 찾을 것이다. and as I said to the Jews 그리고 내가 유태인들에게 말했던 대로 Now I also say to you.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Where I am going. 내가 가는 곳에 You cannot come. 너희가 올 수가 없다. 34절에 A new commandment. Commandment는 이거는 명령이죠. 명령. 또 계명이라고 해도 좋아요. 내가 새 계명을 I give to you. 이게 이제 목적어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리로 강조한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That you love one another. 너희가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Even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That you also love one another. 너희도 또한 서로 사랑하라. 그죠? 34절. 다시 보십니다.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That you love one another.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죠. Even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That you also love one another.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에 By this 이로써 이것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All men will love 모든 사람들이 That 이하를 알게 될 거야 That you are my disciples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들은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너희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있다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임을 나타낸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35절 전체에 다시 보십니다. By this 이로써 All men will know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That you are my disciples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너희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있다면 이런 말씀이시죠. 36절에 사이먼 피터 세트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Lord 주님 Where are I going? 어디로 가십니까? Jesus and Son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Where are I going? 내가 가는 것 You cannot follow me now. 이제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Follow는 따르다죠. But you will follow later. Later는 나중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You will follow 네가 따르리다. 이렇게 읽었죠. 36절 전체를 보십니다. 사이먼 피터 세트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했어요. Lord 주님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세요? Jesus answered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까? Where are I going? 내가 가는 것 You cannot follow me now. 네가 지금 따를 수 없느니라. But you will follow later. 그러나 나중에 따를 것입니다. 37절에 피터 세트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Lord, why can I not follow you right now? Right now는 지금 당장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제가 왜 당장 당신을 따라갈 수가 없나요?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당신을 위해서 Lay down 이러면 내려놓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목숨을 당신을 위해서 내려놓을 거예요. 이런 얘기죠. 37절 다시 보십니다. 피터 세트윈 베드로가 그분께 말했어요. Lord, 주님 Why can I not follow you right now? 지금 당장 당신을 왜 따를 수가 없죠?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제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38절에 Jesus and Son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Will you lay down your life for me? 네가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는다고 이런 얘기죠? Lay down 내려놓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는다고 Truly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말한다. 이게 슬픈 얘기죠. A Rooster Rooster 로스터는 명사로 수탁입니다. 수탁 수탁은 Will not crow 라고 했는데 닭다리가 새들이 울다 라는 뜻이에요. 수탁은 울지 않을 거야. Until 까지죠. You deny me three times. Deny 는 부인하다죠. 그래서 네가 나를 세 번 세 번 부인할 때까지는 수탁이 울지 않을 거야. 바꿔 얘기하면 수탁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이시죠. 38절 전제부시입니다. Jesus answered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Will you lay down your life for me?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는다고. Truly Truly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얘기한다. Rooster will not crow 수탁이 울지 않을 거야. Until you deny me three times.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때까지는 바꿔 얘기하면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고 나면 수탁이 울게 될 거야. 그죠. 수탁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4강부터 요한복음 14장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때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가세 6 6 감사합니다.